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개견멍입니다. 이번에 보여드릴 게임은 라는 게임이에요 바로 시작하도록 하죠 자 유즈 A&D무브 프레스 스페이스 투 점프 이 게임 대체 뭔 게임이지? 뛸 때마다 뭐 이상한 소리나 어? 아 어 헬프 디너스 투 데얼 시트? 뭐 어쩌라고 아 아 저분을 데려다 주면 되는 거야? 안녕하세요 아이고 어 무례하게 제 머리에 올라가면 어떡해요 저기요 아니 이 사람 포함보스 하나한테 지금 뭐 안 해주세요 굉장히 무례한데? 내가 참는다 맛있게 드세요 게임이라서 참는다 저런 무례한 사람이 봤나 어 저 사람 또 나왔어 뭐야 그 옆에 사람은 남편이에요? 아 뭐야 아니 왜 들어가서 죽어 아 한 명씩 데려다 줘야 돼 끝에서 이렇게 점프하면 되죠 자 여기 한 분 앉으시고 다음 손님 귀여운데? 오케이 자 둘이 데이트 재미나게 하세요 저희만 갑니다 어 뭐야 거기 왜 갇혀 계세요 어 뭐야 어 깜짝이야 어 놀랐잖아요 갑자기 이렇게 오케이 의자에 갖다주는 게임이네 유즈 어로우 키스 투 익스텐드 어 뭐야 어 깜짝이야 진짜 깜짝 놀랐어 어 이렇게 극혐 게임이다 진짜 사람이야 아니라 풍선이었네 아 아 미친 게임 Q2는 뭔데 컨트레이트 접촉 와 키 커졌다잉 예에이 후 후 키는 커지는데 다리는 상체만 커져가지고 점프를 하면 그대로야 아 이거야? 이거 아닌데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아 Q2를 누르면 이렇게 가는구나 오케이 대박이다 어 게임 되게 재밌어요 필스 나이스 아 저 초록색 가야되나 어 안되는데 아 저기 사람 있었네 아니 당신 거기서 뭐하고 있어요 아 나 있는지도 몰랐네 아 저기요 좀 솔직히 이거 밑으로 그냥 혼자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 그 아니 이거 아니 수 아니 근데 밑으로 혼자 가세요 좀 예? 아 이상하네 어 됐다 오케이 오케이 됐다 됐다 오케이 어 아 뭐야 이건 왜이래 아 헷갈려 키 헷갈려 오케이 오케이 됐다 후후 힘들어 아 이제 갈게요 바빠 어우 힘들어 죽겠네 이건 또 뭐야 뭐야 어? 이거 먹으니까 안된다 아 아니 먹으면 안 되는거야? 이거 저거 먹으니까 이거 밖에 안 자라는데? 후후 오 그렇게요 아 이렇게 가야돼? 하하하하 대박 어 됐다 그럼 어떻게 가지? 이거 하나 더 먹어야 되는구나 오오 대박 잠깐만 이거 하나 없애고 이걸 걸치면 되죠 오케잉 어 게임 재밌어 예아 좋았어 하하 집중해 아 저거 또 사람이 있네 아 거기서 뭐 하세요 대체 거기 어떻게 올라갔는데 솔직히 저쪽 혼자 올라갔을 정도면 혼자 갈 수 있는거 아니야? 참 어이가 없어가지고 진짜 네? 저기요 아저씨 일로 오세요 진짜 도움 안되시네 오케이 자 이 다음에 어떻게 하더라 아 알겠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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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모르겠다 아 전혀 모르겠어 아니 어 됐다 아 아 너무 힘들어 아주 철정 내려주세요 제 아 오 오 여기는 이렇게 해주고 걸쳐줘야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저거 먹어주고 점프 저거 먹어주고 그것도 먹어주고 걸쳐주고 이제 껌이죠? 오케이 점점 고여가고 있어요 가운 죽어 아 죽으면 끝나네 별거 없었구요 여기까지 뭐 재밌는 되게 심박한 게임이었는데 탈이 너무 많고 반복되는뱉 가면 갈수록 노잼 여기까지 게임 이름이 뭔지 모르겠지만 되게 재미있는 게임이었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더 재미난 게임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바빠 아 힘들어